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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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순수의 시대로 1920년 여성 최초 플리처상을 받은 미국 소설가 이디스 워튼의 단편집 환상이야기 안에서 귀양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가는 1862년 미국 뉴욕의 부유한 가문에서 출생하였으며 1905년 기쁨의 집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평단의 명성과 대중적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번에 레인보우 퍼블릭 북스에서 나온 이디스 워튼의 단편집 환상이야기에 수록된 각각의 단편은 현실의 뿌리를 둔 미묘한 경험이며 그 존재들이 워튼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의심을 통해 걸러지는 일반적이고 초자연적 두려움과 함께 작가 특유의 방식으로 장르를 전복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낭독이 여러분 모두에게 조금은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상이야기 제 3화 귀향길 그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가만히 응시했다. 머릿속에서 바퀴가 미친 듯이 질주했다. 그녀를 태운 기차는 잠 못 이루는 또렷한 정신의 순한 도로로 멀리 더 멀리 나아갔다. 침대 칸은 이미 밤의 정막 속으로 깊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빗물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멀찍이 퍼져나가는 어둠과 이따금 난데없이 나타나는 불빛을 바라보았다. 가끔은 고개를 돌려 벌어진 커튼 틈 사이로 통로 건너편 남편의 객실 커튼을 쳐다보곤 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똑같은 질문이 끈질기게 떠올랐다. 만약 남편이 뭔가를 찾으려 그녀를 부른다면 그녀가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지난 몇 달 동안 그의 목소리가 갈수록 약하게 줄어들었다. 그녀가 남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마다 그는 짜증을 냈다. 이 짜증, 갈수록 늘어나는 유치한 심술은 변해버린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 듯했다. 그 변화는 너무도 은근해서 감지하기 어려웠지만 두 사람은 이미 소원해져 있었다. 그녀와 남편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 같았다. 손만 뻗으면 닿을 듯이 아주 가까이 있었지만 서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서로의 존재도 느낄 수 없었다. 두 사람 사이에서는 그 어떤 것도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과 멀어졌다고 느꼈다. 남편이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마다 그의 얼굴에서 두 사람이 서먹해졌다는 사실을 읽었다. 틀림없이 그녀의 잘못이었다. 남편과 달리 그녀는 너무도 건강해서 혼자 병에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의 불합리한 주장에 물들어 순순히 자기 자신을 탓했다. 심지어 제멋대로 포악하게 구는 남편에게도 뭔가 이유나 의도가 있으리라 어렴풋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 한 해 전만 해도 두 사람의 심장은 같은 박자로 힘차게 뛰었다. 두 사람 모두 미래가 영원토록 충만하리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이제 두 사람은 함께 나아갈 기력을 모두 잃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활기차게 인생의 앞날을 향해 희망과 생기로 가득한 미즈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애석하게 그는 멀리 뒤처졌고 그녀를 앞지르고자 몸부림쳤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결혼할 당시 그녀는 인생의 허덕이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일상은 무미건조했다. 허옇게 회반죽을 칠한 교실에서 고집불통 아이들에게 억지로 시시한 내용을 가르치는 것 말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그때 그가 나타났다. 그는 영영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을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인생을 활짝 열어놓았다. 그녀는 남편 덕분에 희박한 가능성마저 품을 수 있었다. 그러다 그녀 앞에 펼쳐져 있던 지평선이 어느 사이엔가 좁아졌다. 인생이 그녀를 가로막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없었다. 처음에 의사들은 여섯 주 정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쉬면 남편의 목 상태가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의 조언대로 요양해봤지만 그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건조한 기후에서 겨울을 나야 한다는 처방을 받았다. 두 사람은 아름답게 꾸민 신혼집을 포기했다. 결혼 선물과 새로 산 가구를 고스란히 창고에 모셔두고 콜로라도로 떠났다. 그녀는 콜로라도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곳이 싫어졌다. 콜로라도에는 아는 사람도 다정하게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었다. 그녀가 손수 만든 훌륭한 성냥을 보며 칭찬하는 사람도 없었고 볼 때마다 뿌듯해서 탄성이 나오는 새 드레스와 명함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없었다. 게다가 남편의 목 상태는 나빠져만 갔다. 똑바로 마주 보며 싸우지 않고 슬슬 피해 다니기만 하면서 쉴 새 없이 괴롭히는 문제에 시달리는 기분이었다. 물론 그녀는 여전히 남편을 사랑했다. 남편은 조금씩 다른 사람으로 변해갔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예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가 결혼한 남자는 강인하고 활동적이었으며 오만하고 당당한 태도가 밉지 않았다. 그는 인생의 방해를 물리치고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남자였다. 이제 보호자 역할을 맡은 사람은 그녀였다. 그는 보호받아야 할 사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사탕을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어린아이였다. 그녀는 병실에서 지켜야 하는 틀에 박힌 일과도 혼란스럽게 느꼈다. 시간에 맞춰 약을 투여하는 일은 이해할 수 없는 종교의식처럼 무의미해 보였다. 남편의 상태에 본능적으로 분노를 느끼다가도 따뜻한 연민이 솟구쳐 화를 모두 잠재우는 순간이 없지는 않았다. 기력을 잃은 남편과 서로를 어루만질 때면 남편의 눈에서 옛날의 그 모습과 눈빛을 발견할 때면 어느새 화가 스르르 풀렸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갈수록 드물어졌다. 가끔 그녀는 남편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무런 표정도 없는 쾅한 그 얼굴은 너무도 낯설었다. 목소리는 다 쉬어서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다. 얇은 입술로 짓는 미소는 근육이 외부 자극으로 수축한 것에 진하지 않았다. 한때 남자다운 건강미를 자랑했던 거친 피부도 축축하고 부드럽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을 쓰다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기이한 동물을 관찰하듯 은밀하게 남편을 관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랑하는 남자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고 섬뜩했다. 고통스러운 고민거리를 남편에게 솔직히 털어놓으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느꼈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체로 자신의 태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다. 남편과 단둘이서만 지낸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두렵고 불쾌한 감정이 드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활기차고 낙천적인 가족을 만나면 달라지리라고 믿었다. 의사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했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물론 그녀는 의사의 허락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 남편도 알았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가 가망이 없어 곧 죽는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장밋빛 희망으로 진실을 가려두고 못 본 채 했다. 때로는 고향으로 떠날 채비를 한다는 기쁨에 겨워 진실을 망각했다. 그녀는 귀향의 목적을 정말로 잊어버렸고 환상에 빠져 열심히 다음에 계획을 짰다. 드디어 고향으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다. 그녀는 콜로라도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봐 마지막 순간에 남편이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기대를 꺾어버릴까 봐 의사들이 늘 그렇듯이 말을 바꾸고 병원에 붙잡아둘까 봐 지독한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자동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갔다. 그는 등 뒤에 쿠션을 받치고 무릎에 담요를 덮은 채 앉아있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어 앞면을 튼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콜로라도에서 알고 지낸 사람들을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별 인사를 할 때도 아쉬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 병원을 떠난 후 첫 스물 네 시간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남편은 활기를 조금 되찾았다. 창문 밖을 바라보거나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보며 즐거워했다. 이튿날이 되자 피곤해진 그는 주근깨 가득한 소녀가 껌을 씹으며 자기를 무표정하게 빤히 쳐다본다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녀의 어머니를 찾아가 남편의 건강이 몹시 안 좋으니 아이가 성가시게 굴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그러자 소녀의 어머니는 격분해서 맞받아쳤다. 열차 승객들 모두 어머니의 모성애를 편들어주며 그녀에게 드러내놓고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다. 그날 밤 남편은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 날 아침 그녀에게 고약한 성질을 부렸다. 그녀는 남편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고 확신했다. 하루가 더디게 흘렀다. 여행할 때면 곧잘 벌어지는 사소하지만 성가신 일들이 간간히 이어졌다. 그녀는 피로에 지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기차가 느닷없이 요란하게 덜컹거릴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움찔했다. 그럴 때마다 그녀 역시 남편의 피로를 함께 느끼며 온몸을 떨었다. 다른 승객들도 남편을 관찰하는 듯했다. 그녀는 일어서서 남편과 호기심에 가득 찬 눈길들 사이를 쉼없이 서성였다. 주근깨가 난 소녀는 파리처럼 남편 주위를 어슬렁거렸다. 사탕이나 그림책을 쥐어줘도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이는 다리를 꼬고 서서 태연하게 남편을 바라봤다. 지나가던 승무원이 어떻게든 남편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면서도 왜인지 꾸물거렸다. 뭔가 도와줘야 한다 라는 의무감에 사로잡힌 박예심 넘치는 승객들이 한마디라도 한 모양이었다. 테두리 없는 베레모를 쓴 신경질적인 남자 한 명은 환자를 돌보는 부인의 건강이 염려된다면서 다른 승객들에게 다 들리도록 혼잣말했다. 지루하고 무료한 시간이 길게 늘어졌다. 황혼 무렵 그녀는 남편 곁에 앉았다. 벼랑간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남편의 손길에 화들짝 놀랐다. 남편이 아주 멀리서 그녀를 부르는 듯 보였다. 그녀가 남편을 맥없이 바라보았다. 남편의 미소가 마치 격심한 통증처럼 그녀를 파고들었다. 많이 피곤해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 심각하진 않아. 이제 곧 도착할 거예요. 그래 곧 내일 이 시간이면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말없이 앉아있었다. 시간이 얼마쯤 흐르고 그녀는 남편을 침대에 눕힌 후 자기 침대로 기어들어갔다. 내일이면 뉴욕에 도착한다고 생각하며 힘을 내려고 애썼다. 가족과 친구들 모두 기차역에 나와 그녀를 맞아줄 것이다. 분비는 군중 사이를 해치고 나와 아무 걱정 없이 미소지을 그들의 얼굴을 상상했다. 남편에게 아주 건강해 보인다고 금방 회복할 거라고 너무 시끌벅적하게 인사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오랫동안 환자와 지내면서 섬세한 공감 능력을 얻은 그녀는 가족이 기쁜 마음에 무심한 인사를 건넬까 봐 걱정스러웠다. 그녀는 문득 남편이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커튼을 열고 귀를 기울였다. 아니었다. 객차 반대편 끝에서 누가 코를 고는 소리였다. 코에 기름칠이라도 해뒀는지 코고리 소리가 끈적하게 느껴졌다. 다시 누워 잠을 청했다. 남편이 움직였는데 소리를 듣지 못한 걸까? 그녀는 온몸을 가볍게 떨기 시작했다. 그 어떤 소리보다 침묵이 두려웠다. 남편이 소리를 전혀 내지 못한 게 아닐까? 지금 그녀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어쩌다가 이런 생각을 떨치지 못하게 된 걸까? 극도로 지친 마음은 상상할 수 있는 불길한 일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집착하기 마련이다. 그녀는 커튼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귀를 기울였다. 남편의 숨소리와 자기 숨소리를 구분할 수 없었다. 일어나서 두 눈으로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충동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남편을 깨우고 싶지 않았기에 충동을 억눌렀다. 남편의 침대에 드리워진 커튼이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다.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조금 전 남편이 잘 자라고 쾌활하게 인사해 주던 모습을 떠올렸다. 단 한 순간도 두려움을 견디기 어려웠지만 지친 몸으로 두려움을 밀어내려고 했었다. 그녀는 돌아 누워 잠에 빠졌다. 그녀가 일어나서 몸을 꼿꼿하게 세우고 어스름한 여명을 내다봤다. 기차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헐벗은 언덕배기를 빠르게 지나고 있었다. 세상이 만들어진 첫날의 풍경 같았다. 객차의 공기가 답답해 창문을 밀어올렸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밀려들어왔다. 시계를 쳐다보니 오전 7시였다. 곧 주변 승객들이 일어나 부산스럽게 움직일 것이다. 옷을 걸치고 부수수한 머리카락을 정돈한 다음 발소리를 죽이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세수하고 옷매무새를 고치고 나니 마음속에 희망이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침이면 언제나 생기발랄했다. 거친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두 뺨이 발그슬에 달아올랐고 관자놀이 부근의 젖은 머리카락은 포도 덩굴처럼 구불거렸다. 온몸 구석구석이 생명력과 쾌활함으로 가득했다. 10시간만 기다리면 고향에 도착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침대로 다가갔다. 그에게 우유 한 잔을 가져다 줄 시간이었다. 창문의 블라인드가 여전히 내려와 있었고 남편은 어둑한 객실 안에서 옆으로 누워있었다. 그가 등을 돌리고 있는 탓에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 위로 몸을 굽혀 블라인드를 올렸다. 그때 그녀의 몸에 남편의 손이 닿았다. 차가웠다. 그녀가 몸을 더 숙이고 남편의 손을 어루만지며 이름을 불렀다.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 더 큰 소리로 남편을 부르며 어깨를 잡고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다시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에서 남편의 손이 스르르 미끄러졌다. 꼭 죽은 사람처럼. 죽은 사람? 그녀는 숨이 턱 막혔다. 남편의 얼굴을 봐야 했다. 아니,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꺼려졌다. 허둥지둥 남편의 어깨를 붙잡고 똑바로 눕혔다. 그의 고개가 뒤로 기울었다. 그의 얼굴은 작고 매끄러워 보였다. 그는 눈을 뜨고 있었다. 아무런 미동도 없는 그의 눈은 그녀를 뚫어지도록 바라봤다. 그녀는 한동안 꼼짝 못하고 남편의 어깨를 붙든 채 가만히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서로에게 한참 머물렀다. 그녀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비명을 내지르며 도망치고 싶었다. 하마터면 충동을 이기지 못할 뻔했지만 가까스로 참았다. 맙소사! 남편이 숨을 거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기차가 다음 역에 설 것이다. 그 순간 과거에 여행하며 보았던 무시무시한 장면이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녀가 타고 있던 기차에서 아이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자 기차는 되는 대로 가장 가까운 역에 정차해서 아이의 시신과 부모를 냅다 끌어내고 그대로 떠나버렸다. 그녀는 그 부부가 자식의 시신과 함께 승강장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충격에 휩싸인 채 멀어져가는 기차를 멍하니 바라보던 그 얼굴을 절대 잊을 수 없었다. 그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게 뻔했다. 당장 한 시간 뒤에 그녀는 남편의 시신과 함께 홀로 낯선 기차역의 승강장에 버려질 것이다. 그런 일만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 지도칼이 많지 끔찍한 일이다. 그녀가 공주에 물린 사냥감처럼 오들오들 떨었다. 그녀는 겁에 질려서 웅크리고 앉았다. 기차의 속도가 느려진 것 같았다. 그렇다면? 기차가 역에 접근하는 중이었다. 그녀는 승강장에 외로이 서 있던 부부의 모습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거칠게 블라인드를 내렸다. 현기증이 난 그녀는 축 늘어진 남편의 시신을 피해 침대 끝머리에 걸터 앉았다. 그녀가 침대 커튼을 꼭꼭 여민 탓에 두 사람은 어두컴컴한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생각하려고 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숨겨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생각을 정리할 수도 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다. 그저 그곳에 앉아서 온종일 커튼을 꽉 움켜쥐고 있는 것 말고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승무원이 자신의 침대를 정돈해주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열차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도 들렸다.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다. 필사적인 노력 끝에 마침내 그녀는 일어설 수 있었다. 열차 복도로 나가 등 뒤로 커튼을 꼭꼭 닫았다. 기차가 흔들리는 탓에 커튼 틈이 조금씩 벌어지자 5핀으로 단단히 여미기까지 했다. 이제야 안심이 됐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승무원을 발견했다. 그가 지금까지 자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남편분이 아직 안 일어나셨나 보죠? 승무원이 물었다. 네 아직 자고 있어요. 그녀가 불안하게 더듬거리며 말했다. 우유를 준비해뒀으니 원하시면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까지 준비해달라고 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8시 반이 되자 기차는 뉴욕주 퍼폴로에 도착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옷을 갈아입고 침대를 접은 후 앉아있었다. 승무원은 객차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침대 시트와 베개를 걷다가 그녀를 슬쩍 쳐다봤다. 그가 말을 걸었다. 남편분은 아직도 주무십니까? 저희가 최대한 일찍 침대를 정돈해야 해서요.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그녀는 오싹해졌다. 기차는 이제 역을 들어서고 있었다. 어? 아직 누워있어요. 그녀가 더듬거렸다. 우유를 한 잔 마셔야 일어날 것 같네요. 우유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는 대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역에 정차했던 기차가 다시 움직이자 승무원이 우유를 갖고 왔다. 그녀는 우유를 받아들고 앉아서 멍하니 잔을 바라봤다.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억지로 생각 하나를 떠올려도 그 다음 생각이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멀찍이 떨어져 있는 디딤돌을 힘겹게 하나씩 밟아가며 거칠게 소용돌이치는 강물을 건너는 것 같았다. 한참 후 그녀는 승무원이 자신을 기다리며 근처에서 서승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제가 직접 남편분께 갖다 드릴까요? 어? 아니에요! 그녀가 일어서며 소리쳤다. 그이는, 그이는 아직 자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녀는 승무원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승무원이 사라지자 커튼을 여며 놓았던 옷핀을 풀고 안으로 슬며시 들어갔다. 여전히 어둑한 침대에서 남편의 얼굴이 그녀를 빤히 바라봤다. 꼭 마노로 눈을 만들어 박아나온 대리석 가면 같았다. 남편의 눈은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다. 손을 뻗어 남편의 눈을 감겨주었다. 그때 갖고 들어온 우유가 생각났다. 우유를 어떻게 하나? 창문을 열고 밖에 뿌려버릴까도 생각해봤다. 하지만 창문을 열려면 남편의 시신 위로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가까이 해야 했다. 그녀는 직접 우유를 마시기로 했다. 그녀가 빈잔을 들고 자리로 돌아오자 곧 승무원이 나타났다. 언제 침대를 정돈해 드리면 될까요? 그가 물었다. 지금은 안 돼요. 아직은요. 그이가 몸이 안 좋아서요. 정말로 안 좋아요. 그냥 침대에 누워있게 하면 안 될까요? 의사가 가능하면 최대한 누워서 지내라고 했거든요. 승무원이 머리를 긁적였다. 뭐 정말로 편찮으시다면? 그는 빈잔을 받아들고 돌아섰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커튼을 쳐놓은 좌석의 승객이 몹시 아파서 일어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일제히 동정어린 눈길을 보내는 것을 느꼈다. 자상해 보이는 어느 여자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 곁으로 다가와 앉았다. 남편분이 편찮으시다니 참 안타까워요. 우리 가족 중에도 아픈 사람이 정말 많았죠. 어쩌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남편분을 좀 살펴봐도 될까요? 그 여자는 더 억지 부리지 않고 물러났다.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네요. 하지만 이래 봬도 저는 환자를 돌봄 경험이 정말 많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남편분이 이렇게 편찮으시면 보통 어떻게 하시죠? 저는 그냥 자게 둬요. 너무 많이 자도 건강에 좋지 않아요. 약은 안 드시나요? 아 있어요. 약도 있어요. 깨워서 약을 먹이지는 않고요? 먹이죠. 그러면 약을 먹여야 하는 시간은 언제죠? 두 시간, 두 시간쯤 후에요. 그 여자는 맞득자는 눈치였다. 음, 제가 당신이라면 더 자주 약을 먹일 거예요. 저는 그랬답니다. 그 여자가 자리를 뜬 후로도 수많은 승객이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 같았다. 다들 식당 칸으로 건너갈 때 호기심 어린 눈으로 커튼을 흘이 바라봤다. 그녀도 그 눈길을 느꼈다. 헬스칸 얼굴에 턱과 눈이 툭 튀어나온 남자가 커튼 앞에 멈춰서서 커튼 틈 사이를 슬쩍 들여다보려고 했다. 아침을 먹고 돌아온 주근깨 소년은 버터가 묻은 손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세우더니 뭐라고 속삭였다. 아이가 하는 말이 그녀에게도 다 들렸다. 저 사람이 아프대요? 차장이 객차 안으로 들어와 기차표를 검사하자 아이는 제자리로 돌아가서 창밖을 구경했다. 차창 밖으로 나무와 집이 날아가듯 휙휙 지나갔다. 바깥 풍경은 무의미한 상형 문자가 새겨진 무한한 파피루스 같았다. 기차가 때때로 정차했고 새로운 승객은 객차에 들어설 때마다 닫힌 커튼을 빤히 바라봤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오고 갔다. 그들의 얼굴은 그녀의 머릿속에 밀려드는 이미지와 기이하게 뒤섞이기 시작했다. 얼마 후 안개처럼 떠다니던 얼굴들 사이에서 뚱뚱한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배가 충 늘어져 있었고 입술이 창백했다. 그가 맞은편 자리로 비집고 들어와서 앉자 그의 옷차림이 그녀의 눈에 자세히 들어왔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아무 무늬 없는 하얀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오늘 아침 남편분이 꽤 편찮으셨죠? 네. 이런 세상에 거참 꿈지기도 힘겨우시겠습니다. 그렇죠? 그가 교황처럼 사애로운 미소를 짓자 금을 씌운 치아가 보였다. 물론 질병 같은 건 없다는 거 아시겠죠? 참 멋진 생각 아닙니까? 죽음 그 자체는 단지 우리의 감각이 빚어낸 망상일 뿐입니다. 그저 성령의 강림을 받아들이고 신성한 힘의 작용에 순순히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질병도 소멸도 물러갈 겁니다. 남편분께 이 안내문을 읽어보라고 해주시죠. 그녀 주위를 맴도는 얼굴들이 다시 희미하게 흐려졌다. 아까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던 자상한 여자와 주근깨 소녀의 부모가 침을 튀겨가며 불같이 싸우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그들은 여러 가지 약을 한꺼번에 먹어야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씩 따로 먹는 것이 더 나은지를 두고 옥신각신했다. 자상한 여자는 여러 약을 한꺼번에 먹으면 서로 경쟁하며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근깨 소녀의 부모는 약을 한 번에 다 털어넣으면 정확히 어떤 약이 효과를 내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들의 목소리는 쉴 새 없이 이어졌다. 안개를 뚫고 낮게 울려퍼지는 종소리처럼. 승무원이 가끔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다. 그의 물음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떻게든 대답을 짜냈다. 그는 되묻지 않고 그대로 물러갔다. 두 시간마다 자상한 여자가 다가와 남편에게 약을 먹여야 한다고 체근했다. 사람들이 열차를 떠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머릿속이 빙빙 돌았다. 그녀는 희미하게 흩어지는 생각을 붙잡고 정신을 차리려고 했었다. 생각은 정리되지 않고 아득하게 사라졌다. 가파른 벼랑에서 추락하는 것 같다가 돌연 정신이 다시 맑아졌다. 기차가 뉴욕에 도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그때쯤 남편의 시신은 싸늘하게 식어 있을 것이다. 남편이 아침에 이미 숨을 거뒀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알아챌 것이다. 그녀는 몸서리쳤다. 서둘러서 생각을 정리했다. 내가 남편이 죽은 것을 보고도 놀라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의심할 거야. 꼬치꼬치 캐물어 보겠지?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을 테고 아무도 날 믿지 않을 거야. 그럴 수는 없어. 그녀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아무것도 몰랐던 척해야 해. 아무것도 몰랐던 척해야 해. 사람들이 커튼을 거두면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다가가야 해. 그런 다음 비명을 지르고 그녀는 비명을 지르기가 몹시 힘겨울 것 같았다. 점점 다른 생각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하나같이 생생하고 절박한 것들이었다. 생각을 정리하고 억누르려 애썼지만 생각은 그녀의 머릿속을 요란하게 돌아다녔다. 꼭 그녀가 가르치던 학생들 같았다. 무더운 여름날 수업을 마칠 무렵이면 아이들은 왁자지껄 떠들면서 교실을 휘저었다. 그때쯤 그녀는 아이들을 조용히 시킬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머릿속이 갈수록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다. 병적인 공포에 사로잡혀서 해선 안될 말을 무심코 뱉거나 지어선 안될 표정을 지을 뻔했다. 아무것도 몰랐던 척해야 해. 그녀는 계속 속으로 중얼거렸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지만 꼭 마법의 주문을 외우듯이 기계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러다 불현듯 자기 목소리를 들었다.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나. 목소리가 너무 컸다. 잔뜩 겁에 질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그녀가 말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듯했다. 그녀는 객차 안을 훑어보다 남편의 침대를 가린 커튼에 눈길이 머물렀다. 두툼하게 주름진 커튼의 단조로운 아라베스크 무늬를 자세히 뜯어보았다. 무늬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눈으로 그 모양을 따라 그리기가 쉽지 않았다. 커튼을 뚫어지도록 바라보자. 두꺼운 커튼 천이 점점 투명해지더니 남편의 얼굴이 보였다. 죽어있는 남편의 얼굴. 그녀는 눈길을 돌리려고 힘겹게 애썼다. 눈을 뗄 수가 없었고 머리는 죄임새에 꽉 물려서 고정된 것 같았다. 한참 몸을 덜덜 떨며 사투를 벌인 끝에 그녀는 기력을 모두 잃은 채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녀 앞에 남편의 작고 매끄러운 얼굴이 있었다. 남편의 얼굴이 그녀와 앞좌석에 앉은 가발을 쓴 여자의 뒤통수 사이에 둥둥 떠있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밀어내려고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손이 남편의 매끄러운 피부에 닿는 것이 느껴졌다.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것 같은 비명을 억누르고 몸을 반쯤 일으켰다. 앞좌석 여자가 돌아보았다.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완전히 일어서서 맞은편에 놓아두었던 여행가방을 들어올렸다. 가방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손을 뻗어 가장 처음 만진 물건은 남편의 휴대용 술병이었다. 병원에서 출발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가방에 던져넣은 물건이었다. 가방을 닫고 눈을 감았다. 남편의 얼굴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눈알과 눈꺼풀 사이에 남편의 얼굴이 떠있었다. 붉은 커튼에 매달린 밀랍 마스크처럼. 그녀는 몸을 가볍게 떨며 정신을 되찾았다. 기절했던 걸까? 아니면 깜빡 잠들었던 걸까? 몇 시간이나 흐른 것 같았지만 여전히 환한 대낮이었다. 주변 승객들도 정과 다름없는 자세 그대로 앉아있었다. 갑자기 허기가 느껴졌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음식을 떠올리니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다시 정신을 잃을까 봐 두려웠다. 그녀는 가방에 넣어둔 비스킷이 생각나서 하나를 꺼내 베어물었다. 건조한 비스킷 부스러기에 목이 메었다. 서둘러 남편의 술병을 꺼내 브랜디를 한 모금 삼켰다. 입과 목구멍이 타는 느낌 덕분에 신경을 짓누르던 묵직한 통증이 잠시나마 가셨다. 이윽고 부드럽게 일렁이는 온기가 찾아왔다. 어디선가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것 같았다. 그녀를 집어삼길 듯했던 공포도 힘을 잃고 주변을 가득 메운 적막 속으로 물러났다. 열차 안의 정적은 여름날의 여유로운 고요처럼 그녀를 달랬다.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다. 잠결에 기차가 맹렬하게 질주하는 것을 느꼈다. 인생 그 자체가 그녀를 태우고 거침없이 무모하게 나아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삶은 그녀를 어둠과 공포 속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그녀는 앞에 펼쳐진 미지의 나날들에 압도되었다. 그때 모든 것이 동시에 멈춰섰다.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맥박조차 멈췄다. 이제 그녀가 죽음을 맞았다. 그녀는 남편 곁에 누워서 매끄러운 얼굴로 위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얼마나 고요한지.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와 남편의 시신을 운반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소리였다. 그때 다른 것도 느꼈다. 갑자기 흔들림이 길게 이어졌고 단단한 돌멩이가 마구 쏟아졌다.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이번에는 죽음의 어둠이었다. 그녀와 남편은 시커먼 회오리에 휩쓸려 낙엽처럼 빙글빙글 돌았다. 거칠게 몰아치는 바람 속에는 망자들의 시신이 끝도 없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너무 오래 잔 것 같았다. 어느새 겨울해가 희미해졌고 조명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열차 안은 부산스러웠다. 정신을 차려보니 승객들이 짐과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앞좌석에 앉았던 여자는 화장실에서 다 죽어가는 담쟁이 화병을 들고 나왔다. 기독교를 설파하던 뚱뚱한 남자는 셔츠 소맷단을 정리하고 있었다. 승무원은 소를 들고 복도를 지나갔다. 금색띠를 두른 모자 쓴 형상이 그녀에게 다가와 남편의 표를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형상은 인간이 아닌 것 같았다. 누군가 속달수화물이라고 고함쳤다. 승객들이 수화물 보관증을 건네줄 때 금속이 딸깍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이윽고 그 흐름이 묻어 거무스름해진 넓은 벽이 나타나 창문을 가렸다. 기차가 뉴욕의 할렘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이제 귀향 여정도 다 끝났다. 몇 분 뒤면 역에 모여든 인파를 해치고 환히 웃는 얼굴로 달려오는 가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설레어서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가장 두렵고 끔찍한 일은 다 지나갔다. 이제 남편분을 깨워야 하지 않을까요? 승무원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가볍게 잡고 물었다. 승무원은 한 손에 남편의 모자를 들고 있었다. 그는 모자를 돌려가며 솔로 꼼꼼하게 먼지를 털어냈다. 그가 남편의 모자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다. 그때 벼랑간 열차 안이 어두컴컴해졌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뭐라도 붙잡으려고 허우적대던 그녀가 앞으로 넘어졌고 죽은 남편의 침대에 머리를 찌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편안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